오빠 야맨 오빠 사랑해! 여러분들 인가 인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멤버들과 재미있는 투명인간스플리퍼라는 미니게임을 준비했어요 자 오늘 같이 할 멤버들 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요호 요래요 요르 요런 분들을 책임질 베이든 텀덕이에요 텀덕이 나이 젊고 귀여운 담미옵니다 문영 여고생 담미옵 할아버지 이수건 이수건입다 오늘 투명인간 인간 스플리프 게임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을 시작하면요 저희가 모두가 투명인간이 되요 투명인간이 된 상태에서 삽으로 상대방을 아 상대방 아래 있는 눈블럭을 파서 상대방을 용암으로 떨어뜨리면 이기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오늘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벌칙이 저번과 같게 1등하는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서 상대방에게 뭐든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첫번째 게임은 연습 게임 두번째 게임 때는 본 게임에 들어갈게요 자 그럼 플레이어를 선택해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누가 노란색 했어 천천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 게임은 연습 게임입니다 갈게요 시작 갔다 으아 다 걸리면 죽여버린다 오케이 갔다 갔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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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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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제 도왔잖아 빈님 어디가 빈님 어디가 하지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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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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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뭐야 어 어 뭐야 내 머리야 잠깐만 내 머리 내 머리에 와이파이가 꽂혔어 살려줘 와 이파이가 꽂혔다 와 잔이네 잔이네 아 어딘가 있는데 어갓다 오케이 이들 Media 비겁한 녀석 아 비겁한 녀석 얌워오오오오오오 joe 진흙대다 x4 도망가는건가 Nitro 어디 어디 침주 으악 지워라! 점점 가운데! 누가 승리할 것인가! 흐흐흐흐흐흐흐! 으흐으흐우 이겨면 사모로 후루팹니다! 으으아! 이겼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앗아아아! 어? 내가 이겼네의! 내가 1등이네요! 여러분들! 헐! 한번받았다 쉬쉬콜쿨한 골? 아! 뭐야아! 연즈게임! 이거 에이스 견제! 이건 내가 다음에도 1등 할거 같은데? 에이스 이제 가야된다 이건 봐줬다 오케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6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번째 게임은 개인전으로 일단 해보고 2대2대2로 하죠 2대2대2 팀이 가능한가요? 아 가능합니다 아 가능한가? 아 안가능하다 개인전 밖에 못한다 아 맞네 맞네 그러면 개인전 할께요 자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주세요 자 이번엔 제가 왕이 된다면 어? 누구부터 괴롭혀줄까? 아 늑대님 나 아까쯤 잘하시던데 팀하시네 팀 아싸 시작한다 이번게임은 진짜 본게임 진지하게 하자 진지하게 어? 아 벌써? 벌써? 뭐야 저기 다 색깔이 보이는구만 저기 빨간색이 보이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위가 좋은거 같아 이 자식 위가 좋다는걸 어떻게 알았지? 비겁한 녀석 나만 알고 있었는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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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위로 올라가야지 여메님 팬미팅하러 가야겠어 색깔이 보이는 사라자는 화살을 맞은건가? 요르르는 키가 작아서 아래에 꽁녀 맞았잖아 위로와 내가 사라생절 한 번도 맡아보지 않는 윗꽁이를 맞게되다니 어 저기 녹스에 훈알 맞았구요 누구죠? 아 잠깐만 뭐야 누가 내 러브레토를 보냈어 아 안돼 음 뭐야 달달하잖아 로맨스잖아 아 으으으으화 으으으으으 values 군대에서 삽질 했나본데 어 군대에서 삽질 좀 했나본데 아 일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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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누구있어 여기에 또 누구있어 뭐야 누구야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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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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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지금 누군데가 있어요? 죽은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대박 휴전 휴전 아 저기 동독님 있는데? 네? 아니 뭐 냄새로 구분하세요? 어떻게 알았지? 아니 뭐 냄새로 구분하세요? 어떻게 알았지? 누구야 저거 아이들이 지금 잠수인거같아요 이게 누구야? 아 누구야? 아 왜지? 아 왜지? 어디있어? 어디있어? 뭐야 뭐야? 잠깐만 누가 내 뒤를 아 이랬어 야 위치가 너무 잘보이는걸 야 위치가 너무 잘보이는걸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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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누구야 위에? 요로루네 요로로 요로루 요로로 위치 말기 보라덴 요로로 아 나 왜 아 왜요 왜 사롯샘 완성해여 아 왜 이럴다든 번와냐 아니 여기서 요런 사인회를 한단말이야? 아 연예인이다 아 연예인이다 보라인을 죽여 아니 오늘 사인 아니야 난 안 한다고 모르니까 아 아아 아 죽겠다 아 죽겠다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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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다! 진짜 죽겠다! 안돼! 이러지 마세요! 빨간색 누구야? 빨간색 남들 다 죽는다. 존버가 다리다. 단미호 2년면 탈락 1대1입니다. 이수원이랑 뒤늑대 탈아나왔습니다. 게임하시면서 자기도 알아서 잘 싸워주시더라구요. 아 진흙대는 안싸웠네. 혼자서. 야비하네. 저는 그 대신 화살을 맞춰드렸습니다. 자 니난녀석! 싸움을 요구하셨다! 알아서 잘 싸워주시더라구요. 특히 이수원님, 여루루님. 1대1다. 누가 왕이 될지 배팅할까요? 저는 진흙대에게 한 표. 나도 진흙대에게 한 표. 뭐야! 수건이! 자 갠덩이는 수건이에게 한 표. 형 그러면 저한테 한 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왕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피자 한판을 돌리고! 음 수건이 화이팅! 오! 아니 민다! 오! 이 자식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멍청한 비열한 녀석! 어디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이 자식! 이 자식 왼쪽이었구만! 아니야! 이 자식 여기였구만! 아!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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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이수원님! 안돼! 이 자식 이겼다! 이 자식 이겼다! 야 이거 승리는 이수원이에요. 역시 난 수건님을 믿었어요. 아 맞아 맞아. 수건님이 이길 줄 알았어. 아 수건님이 왕이신니까 맨 위로 올라가세요. 아 우리 승관이 머리 한번 쳐주고 싶네 이거! 아 쥐는게 배팅한 사람인잖아! 내가 일부러, 일부러 쳐주는거 알죠? 안녕하세요! 왜 배팅했어! 아 쥐는게가 저는 원래 못생긴 사람은 실력이 높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오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서건님 서건님 저 사람은 시작 전에 우리를 능멸했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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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능멸했다고?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이란 눈입니다 이럴수가 이거 내 귀에 지금 탈랑이가 지금 세 명이나 있고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아무래도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옆에도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이수건님 이제 벌칙을 빨리 정해주시죠 이 순간을 정말 기다려왔습니다 왕이시니까 한번 리게임을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건 어때요? 뭐라구요? 리게임을 원합니다 리게임 리게임이요? 왕인데? 드디어 왕이 됐는데? 왕이시니까 한 번 더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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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잖아요 진짜 잘하시잖아요 애들아 잘하지 않냐 수건이 솔직히? 우와 진짜 수건이 역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게임이라도 해야지 다시 리게임에도 수건님이 1등해서 왕이 되실 거예요 맞아 맞아 알고있어 알고있어 아이 가자 리게임 가자 리게임 가자 가자 시작합니다 아 수건님이 1등하실 건데 우리가 뭘 하겠어 맞아 맞아 아 이번에는 진짜 쥐지 않을 거야 어? 솔직히 쥐일 때는 너무 야비한 거 아니에요? 재미없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너무해요 글쎄요 여기서 누가 나온 흔적이 보고 요루루의 흔적이 보이는군 어? 요루루가 맨 위로 올라간 걸 확인했다 노란색은 요루루 으으음 요루 아니야 와 긴장감 보수 아무도 탑을 들고 다니지 않아 여기에 누군가가 지나간 흔적이 보이는군 아 나나 찾았다 어떤 두더지 같은 녀석이야 어? 이 초록색 누구야 초록색 초록색 다미요 초록색? 초록색 난데? 하하하 초록색 뭐 이딴 말이지 끝까지 보일거다 나 방금 삽을 봤다 나 아니겠지 어 잠깐만 내 뒤에 뭐가 서있는데 아 개이 야 보라색 위치 보이지 얘들아 어? 아니 왜 죽여 죽여야 죽여 말이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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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저런거에 손등 다가면 안 돼 어 쪼아 어 쪼아 어 몇 명이야 여기 몇 명이 몇 명이야 여기 몇 명이야 여기 안되자 절대 안되지 감히 짐을 건드려 짐이 짐을 건드리다니 다만이다 안되지 야 이거 갱장되는걸 비겁한 녀석 난 사실 난 사실 당신하고 빛나는 머리가 싫었어 하하하하 누구냐 이 비어른 척상 누가 누구냐 천천히야 으흠 안되지 어딜 그렇게 도망을 가나 오케이 저기 초록색 보인다 초록색 누구야 누구야 에이 초록색 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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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야 안해 이거 누구야 어 어 어 주황색 누구야 아 이거 쉽게 죽지 않아요 이번에 좀 노하우를 아셨나봐 아 잠깐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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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소리소문도 없이 때리고 가는거지 어 죽겠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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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안해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안돼 죽어나 내가 미안해 어느어 еров어 식 pozos 알을 야 이거 요루로가 어디서 숨어 있나 보다 어 요루 아무말도 없네 야 이게 방송이냐 어 으TE 저기 수광님이 있어 으으 Make 수광님 노란색이다 비겁한 야사! 비겁한 야사! 비겁한 야사!! 여깄따 비겁한 야사! 이리로와 이리와. 누가 이거 쏴? 어떤져식이야? 아 죽였다! 주인태가 빨가요? 주인태가 빨가요? 주인태 부터 잡아야되! 지인들 잘한단 말이야 지인들 잡아야돼 지인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단가 어 뭐야 이거 뭐야 자 요르르하고 이승원이 1대1입니다 진짜 이거 이승원님도 1대1 하는거 아냐? 수건님 우리 수건님이 역시 난 수건님부터 한거야 난 수건님을 항상 존중해요 와 이승원 눈 다 파는 것 봐 수건님 제가 예전부터 하고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국민프로듀스로서 저의 LP는 언제나 수건님이셨어요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되겠는데 수건님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되겠는데 수건님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됩니다 뭐지? 수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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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했죠 잘못했죠 수건님 수건님 너무 멀어졌는데 수건님 너무 멀어졌는데 수건님 내가 갑자기 돌았어 내가 도망가려고 지금 그니까 아 진짜 수건이 쫄쫄쫄쫄쫄쫄 뭐 지인이 방금 쫄았다고 했느냐 아 진짜 수건이 쫄았지 쫄보내자고 옥상으로 올라오고라 너희 너희 발걸음이 보인다 짐은 눈초리만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오 잘해 잘해 수건이 잘해 짐은 쌍타할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지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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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지 어디있지 어디있어 어디있지 어딘가 지혈해 지혈해 너무 지혈한데 어디있냐고 해 이 비겁한 녀석 아 진짜 어디가 어디가 아 잠깐만 같이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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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또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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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짐이 지금 나네를 찾고 있는데 어디갔는가 야 왕 어디갔냐 어디갔나 어디갔나 어디야 짐을 지금 빡빡이라고 했느냐 죽었다 둘이 둘이 만날 수 없겠다 우리 왕님 화났다고 지금 야 빡빡이라고 했어 야 옥상으로 따라와 짐을 가면 빡빡이라고 불러 이 자식이 이거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어 빡빡이 어디있어 어딨어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인가 이거 이걸 왜 어 어 어 어 누구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일도 네이빈 야 이렇게 해서 요루루가 이겨버렸네요 아 야 빡빡이 야 야 빡빡이한테 걸었던 누구야 야 쪼놈이 서봐야 아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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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투표는 잘못되었습니다 역시 저번부터 이거 걔도 1등하냐 이런거 하면 저 네 저 잘못하지 않았어요 전하 압리얼 투표는 적폐세력임이 분명합니다 전하 아닙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무허관치고 어디서 입을 여느냐 아 전 조용히 있었어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뽑는 사람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 요루루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전하 데스노템이 분명하옵니다 전하 경명은 듣지 않는다 전하 빨리 이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일하게 말을 하지 않은 인겨맨에게 권위를 선사한다 아아 감사합니다 진짜요 전하 이런거면 왜 왕이 되신겁니까 전하 나는 왕이 되고 싶다 모잼이 옵니다 전하 제가 권위를 가지면 제가 권위를 가지면 되는건가요? 그렇다 아 저는 옛날부터 삼촌 동료라고 아십니까? 삼촌 동료를 가지는게 소원이었어요 야 저희대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 나한테 귀엽게 오빠라고 해봐 빨리 빨리 일로와 일로와 빨리와 이승원부터 와 일로와 빨리 빨리 가 빨리와 빨리 오 오 오 오 오빠 해봐 으 오 오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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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성전하네 오케이 조희대 일로와 조희대 일로와 조희대 일로와 조희대 일로와 조희대 일로와 조희대 일로와 왜 그러는거야 나한테 오빠라고 해봐 오 저는 귀엽지 않았데요 그래 덤덩이도 그래 일로와 으음 오 으ых 아 오 빨리 해 요.... 어이구 오빠가 부르잖니 오빠야 불러봐 응 으아아악!!! 오오오오ㅓ 오빠 어쩔 어? 양한 jakby 내가 1장이야 니가 나한테 넘겼잖아 빨리 불러 야맨 오빠 사랑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이런 콘텐츠는 없을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